오늘 먹을 것은 간짬뽕과 진짬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짬뽕과 교자만두라고 싶습니다 진짬뽕과 교자만두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줬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띄워줬습니다 너무 뜨거워 가격이 기어났어 아 아 뒷모습은 완전 군만두 모양인데 앞에는 요렇게 잘 안보이네 이것도 으아 ㅜㅜ 양념장 오 둘이 똑같은 맛입니다 아 근데 라면 먹기가 좀 높이 있으니까 뭔가 시켜 먹기가 좀 빡세네요 라면 먹기가 좀 빡세지 않나요? 라면 먹기가 좀 빡세지 않나요? 라면 먹기가 좀 빡세지 않나요? 아 야 이거 평소에 많이 먹는거지 인피니트날 루인 강화하실려면 잼프고 코어 계속 까셔야죠 갈아서 만들어야 되니까 오히려 뭐 평소에 많이 먹는거죠 사주 사주 첫번째 첫번째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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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에요 한 두퀴 먹었어요 한두퀴 먹었어요 한두퀴 아 예 혼자서 삽니다 negó가 아 예 저 혼자서 삽니다 계란 경포는 잘 챙겨봐드시고요 아 라면 평소에 살 안 먹어요 라벨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맛이 좀 안 좋더라 아니 만두에서 넣었던 간장이 없었고요 진짬뽕이 그 맛이 안 나더라 아 좀 아쉽더라고 이건 안 넣었어 아 이렇게 세 개나 그 맛이 안 나더라 약간 뭐라 그러지 기름진 맛이 있다 그래야 되나 아 그 맛이 없었네 뭔가 좀 아쉬웠어 아 안되겠다 빵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네 소 스윗 스윗 카스테라 로봇이요 제가 초코 우유 하나 써봤습니다 아 아직 꼭 종이가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나요 문어 맛이 이상하더라 만두는 뭐 그런거 없어서 괜찮은데 진짬뽕이 저걸 뺀건 나의 커다란 실수 있어 맛이 아쉽더라 딱 먹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아이고 내가 생각한 맛이 아닌데 먹다보니 뭔가 아쉬워 다 먹고 나니까 배 생각이 난다 먹으면 아쉽더라구 아 제가 라라를 아쉬워 보았어 잘 모르겠어요 닭다리 끝이 맛있는데 끝에 종이가 붙어있냐 체력이 빨리 닿는게 아니라 그냥 체력이 없는거 아니야 전체체력이 세력이 빵 맛있다 아 뭔데 아 이거 그거 선도유지제였구만 이거 뿌려 먹는 거 있는 줄 알았네 맛있다 으음 아 으 으 으 으 으 아쉽네 진작먹이 국물이야 아주 아 유니온일만 하게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 단거에요 단걸 먹으니까 진짜 단해 오늘의 먹방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